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하태경의 엄흉함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태경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유승민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제목만 보더라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과 함께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경우에 40석에서 50석 이상이 날아가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100석이 안 될 수도 있다. 하태경은 수도권은 2, 3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므로 그들과 정치적 타협을 해서 연합을 구성하면 몇 석이 드러날 것을 논의해야 된다. 이게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하태경이 하는 이야기가 왜 여러분들 거짓말인 거 아니까 2024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현행 사전투표 제도를 존속하는 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대패를 하는 겁니다. 이준석과 연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패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더블당 중심의 선관위라는 선거범죄집단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선을 보인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인 7.5% 정도를 여러분들 조작하게 되면 전국에서 329만 표의 가짜 및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의 경합선거구마다 329개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골고루 여러분들 집어넣게 되면 329개는 아니고 여러분들 200 몇 개겠죠. 그게 비례대표가 47석이고 국회의원석이 300석인가 300백이 47석 하면 지역구 의석이 나오겠죠. 그걸 지역구 의석에 여러분들 다 집어넣게 되면 경합지역에서는 모두 다 국민의힘이 대표를 하겠죠. 하태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이준석과 연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태경이 입을 꾹 다물고 철도출명하게 그런 일이 없고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소위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라는 현상이 현행 여러분들 사전투표 제도에서는 사전투표에는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가 없이 여러분들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하게 되면 100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더라도 선관위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200명이 참여했다 300명이 참여했다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에 4월 6일과 4월 7일 10월 6일과 10월 7일 날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5%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7.5% 정확하게 7.49%를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몇 퍼센트로 만들었습니까 22%로 만들었을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남조선선거관립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부풀린 겁니다. 누굴 위해서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2024년 총선에서는 더블당 후보의 압승을 위해서 선관위가 나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게 결과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태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단을 이렇게 보니까 유비쿼터스님이 쓴소를 했네요. 선거 부정이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봐라 이 모자란 놈들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백전백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댓글 가운데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 거죠. 이거 다 쇼지 않습니까 인요한이 나와가지고 배수진을 치고 중진 친륜을 희생 안 하면 다 이게 굿입니다. 굿 쇼 쇼 쇼 쇼인 거죠. 가장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는 선거를 뭡니까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당선자를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해왔고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 성실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 헛소리하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를 막을 대책이나 세워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수개표를 안 하면 다음 총수는 무조건 야당이 200석 이상 가져가고 윤석열이는 탄핵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다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신문을 읽기가 참 힘든 세상이 돼버린 거죠. 중진 친륜이 희생을 천배 만배 여러분들 1억배 하더라도 국힘이 대패한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제도가 현재처럼 그러니까 하태경이나 인요한이나 다 뭡니까 그냥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우리는 다 아는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과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울산광역시교육관보궐선거를 숫자를 다 만들어 가지고 5개 선거에 좌우가 작하게 수치가 일치하도록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11.6%를 도덕질해 가지고 도덕질로 확보한 장무를 천창수 민주노총 지지후보와 함께 다 넣어준 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남구는 마이너스 8.1 플러스 8.1 동구는 마이너스 7.1 플러스 7.1 북구는 마이너스 11.7% 플러스 11.7% 울주구는 마이너스 8% 플러스 8% 울산광역시교육감선거의 차익값 평균치 김중 마이너스 9.9% 우파교육감으로 천창수 좌파교육감으로 플러스 9.9% 세상에 그 많은 여러분들 자연수 가운데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수십억 분의 1일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짓을 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다 만드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놨더만 검사를 30년 했다는데 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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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도 모르지만 내 눈에 보니까 다 도덕질인데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이야. 나라가 여러분들 망하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런 짓글을 해도 선거가 끝나고 다음에 말 한마디 안 하는 데가 국힘당이고 윤 대통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무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 정신 좀 차리라. 너희가 짐승이가 너희가 인간이가 너희가 동물이가 내년에는 짐승점 비슷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짓만 한 겁니까 2022년 여러분 왼쪽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 조작을 해 가지고 똑같지 않습니까 플러스 5.8 마이너스 5.8.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들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도덕질 해놨는지 여기 뚱뚱하지 않습니까 뚱뚱하다는 것은 뭐죠 사전투표를 더 많이 훔쳐 가지고 확보된 장무를 더 많이 뭐죠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드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길 거고 인요한이 친륜이 살신성인하고 그러면 이길 수 있겠냐 정신나간 인간들인 겁니다. 너희가 한번 봐라. 이게 조작 안 한 대하고 조작 한 대를 비교한 거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선거에 관한 특수진역인 호남지역의 광주광역시 4.15 청선 광산구 갑입니다.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숫자가 여러분들 차이값이 아주 호족 널시납니다.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막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조작을 얼마나 심하게 해놨으면 이런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냐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은 현재 사전투표 제도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선관위 선거 범죄집단이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길 거고 내가 볼 때는 최소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 이상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길 거고 제야 전문가는 7.5%보다 더 낮은 5%하고 7.5% 중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인간들이 그냥 눈 딱 감고 뭡니까 그냥 할 거다 이야기해요. 국민들이 대들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2024년 4월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 뻥튀기하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의 가짜 사전투표자도를 확보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국민의힘이 지역구가 50석이 될 것이고 더블당이 194석이 될 것이고 여기다 가정을 한 47석 가운데 비례대표 20석을 더블당 이름 차지하게 되면 단독으로 214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탄핵도 시키고 개헌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조갑 재치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계량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5% 조작하기면 전국에서 220만 표를 도덕질할 수 있고 그럼 국힘당은 지역구에서 61석 그다음에 여러분들 더블당은 183석 여기다가 20석 정도의 비례대표를 확보하게 되면 203석입니다. 한 3% 이상 정도만 하게 되면 범야 세력들하고 합쳐서 탄핵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개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5% 정도 이런 부풀리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단독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고만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수사 이런 검사들을 다 탄핵하겠다. 김건희 여사 여러분들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 여러분 자신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신감이 바로 선거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민주당이 뭡니까 그냥 우기를 성천해 가지고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 자신감이 여러분 에너지를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선거 부정을 이제 확실히 우리가 장악했구나 사전특별을 부풀리게 하면 이렇게 뭐죠 전국에서 329만 표 307만 표 220만 표 이렇게 도덕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5% 정도로 도덕질 하게 되면 220만 표인데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한테서 여러분들 120만 표를 도덕질 했으니까 총 240만 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추 5% 조금 5.12% 정도 여러분들 조작한 것에 그것이 여러분들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죠. 그때 패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240만 표를 조작했어도 이재명이 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는 가슴 조리는 그런 성부를 벌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냥 컴퓨터 이런 조작감만 좀 더 넉넉하게 넣으면 이런 넋건하게 이길 수 있는데 말라고 거짓을 하는 겁니까 그 이런 선거 조작 세력들이나 더불당 사람들은 그냥 권력을 우리가 실수해 가지고 윤석열이 함께 잠시 빌려줬다고 생각할 겁니다. 원래 우리 건데 우리가 좀 실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좀 자만을 해 가지고 자만을 해 가지고 윤석열이 함께 잠시 대통령직을 빌려준 거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면 그냥 골로 가는 거죠. 탄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봅니다. 현행 사전투표 제도를 못 고치면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전투표 이름 고치려고 하는 인간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만국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자신감 송영길의 자신감은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이재명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는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고 사전투표일 부풀기를 해 가지고 이런 분 해보니까 그러니까 압성할 수 있더라 꼭 같은 방법을 2021 총선에서 선관위 사람들은 다 우리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회색이 돌지 않습니까 그냥 얼굴이 훈하고 이미 뭐죠 권력 누수라는 것은 본격화된 겁니다. 지금 뭐 대통령 힘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검사들 여러분들 이제 말을 따를 수 없죠 권력이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본인들이 모가지가 나는데 누가 여러분 열심히 수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것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 완간된 것이 부정선거 해부실인 도둑놈들 1군에서 5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들이 날개를 달고 천국에 퍼져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사수하는 것이 본인과 자식들의 세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는 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전 정도 전에 제가 보급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킨덤부스터에서 나온 책인데 참 쓰기가 힘들 정도의 아주 잘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연구작업을 집대성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세계사에 대한 통사 성격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세계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나 안목이나 해안에서 큰 어떤 깊이를 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